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오늘도 요지경 세상 그지같은 이야기들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지가 처음 하시던 물을 가습기에 붓는 여직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받은 남직원 한 명이 좋다 오줌을 싸주겠다 이래가지고 완전 개싸움이 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가습기에 먹던 물을 버리는 직원 제가 근무를 하는 곳은 굉장히 작은 사무실입니다 저를 포함해 남직원 3명이고 여직원은 4명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직원들 개개인의 책상에는 아주 작은 요만한 개인용 가습기가 한 대씩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30대 초반 여직원이 평소 지가 먹던 물컵에 남은 근무를 가습기에 계속 버리고 세물을 따라 마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늘 그랬죠 그러다 바로 오늘 20대 후반 남직원이 그걸 보고 이젠 도저히 못 참겠는지 가가지고 한소리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가열품이 아니고 초음파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물 부어놓으면 수증기를 타고 사무실 전체로 다 퍼져나갈 텐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요즘 시국에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가습기에 사람이 먹던 물을 넣는 거 뜻도 보도 못했어요 부탁이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 여직원이 바로 버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개인용 작은 가습기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뭐 공용 가습기에 부은 것도 아니고 내 건데 뭐가 문제야? 왜 난리냐고? 이게 네 물건이냐? 내 거지? 이렇게 받아쳤고 그러자 남직원은 아 그래요? 그럼 내 것도 작은 개인용이니까 침을 좀 퇴 뱉어도 되는 거네? 아니면 오줌을 싸가길까?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이 엄청 크게 싸웠고 지금까지 그래요 하루 종일 사무실 분위기 완전 개판인데요 아니 근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가습기에 지가 먹던 물을 버리는 건 이거는 기본적인 지능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뒤에 더 있어요 보니까 그 여직원 본인도 지가 잘못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걸 주고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미친 개 개념도 없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득 날든 그냥 지 편하게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아는 거네 자유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용인되는 언행이거든 이게 뭔 개떡같은 아집으로 저질환을 하는 건지 부모가 참 못났을 것 같아요 안 봐도 유튜브다 일단 쓴이가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두 사람이 보론 앞에서 허리벨트를 풀고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말이죠 여기서 증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냐 이거야 가습기에 오줌은 좀 싸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부터 5분 동안 까고 시원하게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편안하게 너 혼자 근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와 미친 저게 뭐 와 쓴이 정말 피곤하시겠어요 네 됐으니 예 사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정말 피곤합니다 4번 그러니까 지가 차 마시는 물은 생수고 가습기는 수돗물 이러니까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자기 가습기에 부은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막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저 여직원이 평소 상식에 일을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요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미 컵에 물이 있으니까 이건 왠지 먼지가 떨어졌을 것 같아가지고 더러워 이러면서 버리러 가기는 또 귀찮으니까 집 가습기에 냅다 쳐 부어버린 것 같아요 뭐 이거 하나만 봐도 평소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집이 모르는 초 무개념이죠 5번 근데 그 남직원 대기 당차구만 하긴 그래요 얼마나 귀지 같으면 대아놓고 저렇게 배틀 신청을 할까 싶네 대젝글 여자가 안 이뻐서 그런 거야 이쁘면 절대 안 저러져 6번 쓴이가 남긴 글입니다 지금 분위기 완전 개판인 게 이러다가는 서로가 막 몰래 그 상대방 가습기에다 침을 퇴 뱉는 건 아닌지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니가 얼른 올라가가지고 바지를 벗으라니까요 야 다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도 저 지랄이라니 그럼 전현 집구석은 뭐 안 봐도 돼지 우리 100% 확정이네 헐 8번 이거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막걸리를 회사 사무실 가습기에 때려박아놓은 미친 사람이 생각납니다 요즘 가열식 가습기 거의 없고 대부분 초음밥식인데 저라면 답 없죠 미친 거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애 엄마들 역시 친구는 끼리끼리 과학이에요 저희는 두 달 뒤 결혼 예정인 30대 커플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예랑이랑 백화점을 갔다가 일을 다 보고 3층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바로 이때 애기 엄마 두 명이 급히 유모차를 끌고 또 걸어다니는 한 5살? 그렇게 되면 아이랑 같이 탑승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때 저희 예랑이가 이 사람들이 뛰어올 때까지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한 8초 정도는 됐을 겁니다 꽤 길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그냥 홀랑홀라 타는 거예요 둘 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아니 애 엄마고 나발이고 남한테 배려를 받은 건데 고개 한 번 까딱하지 않는 그 모습 화가 나는 걸 넘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게다가 내릴 때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제가 열린 버튼을 꽤 오래 눌러줬는데도 이번에도 그냥 당연한 듯 휙 나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은 물론이고 아주 어렸을 때도 나를 위해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해준다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아니 이런 거 유치원 때 다 배우고 그러지 않나요 물론 뭔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렇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태도가 진짜 밉상이다 이겁니다 만약 어른 혼자다 그러면 그지 같은 인간 이러고 말겠지만 자기 옆에 지 아이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기분 참 어이없더라고요 열린 버튼 눌렀다는 걸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저랑 저희 신랑은 계속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된다면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이가 옆에서 보고 배우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예의 범절은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기본 아닌가요? 댓글 1번 뒤에 진짜 기막힌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 잘 안 하더라고요 진짜 사회가 이상해진 거 아니 상막해진 느낌이야 그지 같아 2번 그 느낌 알아요 고맙다고 인사받을 마음은 없었지만 고개 지시나 눈웃음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본인이 배려받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행동들 말이죠 오래전 얘기인데 저는 만석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임산부가 올라타는 걸 보고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 앉으세요 했는데 이 여자가 완전 무표정에 눈이사 하나 없이 그냥 털쎄가 앉더라고요 저도 애 키우는 반말이지만 이걸 보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 그래서 써니가 느끼는 그 감정과 기분 잘 알아요 3번 제가 예전에 한 번은 백화점에서 나오는 길에 내 자식들 다칠까봐 문을 잠깐 잡아주고 있었는데요 이때 진짜 쏜살같이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본인 안에 계속 문을 잡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0명 정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군요 진짜 한참 동안 잡고 있었는데 아니 뭐야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들리라는 걸까요 아니 고맙다고 말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나 2엔병 4번 솔직히 여염소리 들을까봐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젊은 애 엄마들에게 양보 절대 안 합니다 건물 입구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애들 다칠까 싶어가지고 또 애 엄마들 힘들까 싶어가지고 문도 오래 잡아주고 또 먼저 타라고 양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때 인사하는 사람 진짜 10명 중 많으면 1명이야 근데 이와 반대로 어머니 뻘이나 할머니 뻘 되는 분들은 10회 9분 정도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죠 특히 할머니들은 아이고 고맙네 얼른 자리 가서 앉아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요즘 젊은 애 엄마들은 그런 게 진짜 너무 없어요 애들 보는 것 때문이면 그게 힘들고 바빠서 그런 거면 말도 안 해 그냥 지 손에 들고 있는 포혼 쳐다보느라 바쁘고 그리고 양보 배려받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게 기분 더러워가지고 이제는 안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일부라 이런 말 하겠지만 그 일부가 너무 많은 느낌이야 와 이거 완전 인정한다 할머니 같은 분들은 아이고 젊은이 고마워요 이런 말씀 꼭 하시는데 젊은 아줌마나 애 엄마들 정말 안 하더라고요 5번 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Thank you, excuse me, I'm sorry 등등등 이런 말들 아예 그냥 입에 달고 살아 가끔 몰지각한 양아치들이 Thank you 소리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감사 인사를 들었어야 하는 상대방이 엄청 큰 소리로 You are welcome!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나한테 Thank you 라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싸가지 없이 안 하고 갔다라는 걸 지적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먹이는 거네요 6번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만 이런 말을 하면 자신이 저 자세를 취하는 거라 상대가 깔분담이 안 한다는 신박한 대갈박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군요 그게 세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아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가끔 여기 올라오는 글들 보면 요즘 애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안 한다면서 욕하고 그러던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 고마운 상황이면 꼭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감사함이야 당연히 느끼는 거겠지만 굳이 그걸 또 표현하고 또 굳이 그 말을 들어야만 하냐 이거죠 다들 그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좋은 일들 하고 그러나 봐요? 난 아니거든 솔직히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댓글 1번 아니 그래 안 해도 돼 대신 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엔 완전히 없어질 거야 그러니 그때 가서 진상처럼 징징거리기 엿기 2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쓰니는 마음이 참 가난한 사람이로군요 그까짓 감사 인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못하고 뭐? 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꼬아서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여하튼 마음이 가난한 걸 보니까 그 참 박폭한 인생이로군요 댓글 감사한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뭔데? 설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네가 뭐 쉬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솔직히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살 수 있어 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니까 나도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 안 하거든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꼭 해 고맙다는 말은 꼭 하고 살자고 이거 또 뭐야 댓글 뭐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같은 댓글이 베풀이라니 진짜 충격과 공포다 이 거지깽깽이들아 어? 아니 미안한 일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이게 당연한 건데 뭐 자존심이 상해 2번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겨우 이런 글에 추천을 날려가지고 베풀로 만들어 놓다니 이게 바로 요즘 어린 친구들 마음이라는 거지 야 정말 소름 돋는다 3번 자존심이 상한된다 깔깔깔 환장하겠네 정말 아니 고마운 일이 인사를 안 하는 건 그냥 그래 고마운 일이 있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건 그냥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근데 미안해야 되는 일에 상관을 안 하는 거 이건 쓰레기 아니냐 3번 이거 보니까 갑자기 미스터 션샤인 대사가 생각난다 멍청한 것이 착하지도 않으면 이렇게 탈이 난단다 바야흐로 가정교육도 독학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구만 5번 쓴이는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사람들이 똥인 걸 알아보고 피하지 이년아 전형적인 진상 마인드 아닙니까 내가 고마워하고 사과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깔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초진상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일부의 그런 거지 같은 마인드인데 요즘에는 이게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이게 옛날 같으면 안 믿지 근데 요즘 보면 다 이런 게 많아 막 심심한 사과문 이런 사건들부터 이게 뭔가 이상해 왜 이러는 걸까요 감사합니다